나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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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트나이트 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에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면 드림 스케치에게 맛있는 컵라멘을 사줄 수 있습니다 으흠 황금 와 이건 써야겠죠 아 이거 이렇게들어도 되나 황금 무게 다 챙기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 어 깜짝이야 기간단 총 2개 위력 미국도 PC만 되지 않나요? 미국도 똑같을텐데 미국도 똑같지 않나요? 와 근데 이거 머리를 맞추네 이취가 진짜 안돼요 영화받는거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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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러므로 QQ일 QQ2 QQ QQ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오오오오. 완전 완전 단자파이다. 이대로 가는게 재밌겠죠, 헤헣. 어.. 이거를 못 맞추냐? 진짜 저격 쓰면 안 되겠다 나 최대한 자재 긁어먹은 다음에 호잇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작지 저기로 한 명 갔나? 일단 밑에 한 명이거든요? 매트릭스 영화 안 보셨나? 오 나 당황했다 튕긴 줄 알았어 와 나 당황했다 튕긴 줄 알았어 왜 이렇게 못 맞추니? 감히 올라와 아 뭐야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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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 당황스럽다 이거 계속 뜨는 거야 설마? 불안하네 나무 뒤에 가려서 안 맞지롱 나무 뒤에 가렸지롱 나무 뒤에 가렸지롱 오 나 당황 오 나 당황 오 나 당황 나 당황 다 당황 나 당황 나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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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방송중이였어 미안해요 잠깐만요 아빠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빵 먹으라고 빵 먹으라고 빵 먹으라고 아까 들어오셔가지고 앙 앙 앙 앙 터졌네 터졌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다 안녕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